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자 오늘은 제3장 마리아께 대한 올바른 신심의 표지에서 제1절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과 신심가 부분입니다 자 9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험으로 보면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과 그 심심 가들을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비판적 신심 둘째 소심한 신심 셋째 외적인 신심 넷째 주제 넘는 심심 다섯째 변덕스런 신심 여섯째 위선적인 신심 그리고 일곱째 이기적인 신심 이 심심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비판적 신심 자 일곱개 중에 첫번째를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적 신심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조금 지니고 있긴 하지만 교만한 지식들이며 독자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정신을 가진 자유 사상가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리아께 바치는 신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나 순박한 이들의 신심을 비판한다 그들은 수도의 연대기나 충분히 믿을 만한 작가의 기록이나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을 믿으며 마리아의 자비와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이나 이야기들을 철저히 의심한다 또한 순박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이 어느 순례지에서 혹은 성모 제대 성모상 앞에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목석을 향해 비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비난한다 비판적인 신심가들은 그런 외적인 신심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나 이야기들을 믿을 정도로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고 확신한다 만일 교부들이 마리아께 바친 그 놀라운 찬미와 존경을 그들에게 돌려준다면 그들은 그 교부들이 설교자로서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거나 교부들의 말이 잘못 이해되었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신심가와 교만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무한히 해를 끼치며 그 신심의 남용을 없애야 한다는 핑계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부터 사람들을 실제로 멀어지게 한다 이 첫 번째 비판적인 신심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성모 신심은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모님 앞에 무럭 꿇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성모님은 이들에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 그래서 공경해야 한다 이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만 딱 인정하는 뿐이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성모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거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도 있겠죠 성모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이지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모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 비판적인 신심가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주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묵주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묵주기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비판적인 신심가들이죠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말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르도비코 성인이 얘기했죠 예수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성모님을 통해야 되고 하느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공경해야 한다 이 정도로 그냥 딱 끝나는 사람들 이게 아주 비판적인 신심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여기 줄 치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마리아께 바치는 신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나 순박한 이들의 신심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비판적인 신심가들은 찾으셨어요? 네 여기 비판적인 신심가들은 그런 외적인 신심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나 기적들을 믿을 정도로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고 확신한다 여기도 우리가 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비판적인 신심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당에도 이런 분들 있겠죠 그런데 마음을 열고 우리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성모님께 기도하고 도움 청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충만히 내려온다는 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세신 봉사에 가서 안수할 때 저는 그때 꼭 성모님께 도움 청합니다 가기 전에도 묵주기도 바치고 안수하기 전에도 그 성당에 성모상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안수하기 전에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성모님께 온전히 다가가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길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모신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판적인 신신과 한번 같이 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소심한 신신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93항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좀 마음을 열고 목주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성모님한테 다른 지향 없이 성모님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지향 하나만 딱 갖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목주기도 이렇게 바쳐보면 우리 마음이 확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진심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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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